한국에 유명한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 일본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번 달 28일부터 31일까지 일본 오사카, 쿠라시키, 오카야마 등지를 돌면서 또 활동을 하고 공연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여러분 저도 한 두 번 세 번 뵈었습니다만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신 한국의 유명한 트로트 가수 최진출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을 바삭한 시간을 바삭하는 느낌 흐르는 양산도 질신이 정확한 질신이 아님을 들어가라니 내 마음을 흐르는 사랑 내 숨 속에 스며들 가슴속에 스며들 아랑이와 내 날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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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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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